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귀한 분들과 함께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목님과 우리 학감님의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자리를 통째로 쓸 수 있도록 저희에게 비전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받은 비전을 저희들이 꿈을 꾸며, 잔양하며, 공부하며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음평대 한 사람의 선상이 될 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 옆에 앉아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흥량하며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 좋은 날 이렇게 음평대에서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러 하겠습니다. 말이 천장빛을 담는다는 말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표정이 마냥 웃을 갚습니다. 우리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아우, 갑자기 확 밝아지네요. 자, 우리 그러면 주님의 주신 악동이 뭐라 그랬죠? 박수 치시면서 다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다같이 생각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다같이 생각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다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뒤로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다행하리 가서 제자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우리가 너희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 하하할린 이 바늘이 새 속에서 주님 하하할린 이 바늘이 새 속에서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뒤로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을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저는 주님의 모든 채 주님의 모든 것에 주님의 모든 것에 주님의 모든 것에 주님의 모든 것에 나 예수님의 모든 것에 나 예수가 좋다 고마운 찬양자 다 내게 보다 왜 난 나를 싫어하는가 이기만이 이기만의 성격이 찬뽕댕기라 항상 내게 돌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 오 난 예수가 좋다 오 내 사랑한가도 내게 돌려주셔서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행복이 찬뽕이 예수님을 안아오시오 하나님을 가여 참 편안한가도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오 난 예수가 좋다 오 난 예수가 좋다 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서 우리 동영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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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서 우리 동영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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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